수요일은 그 경신일진 즉 하얀 그 원숭이날이 전개가 됩니다. 이런 그 하얀 원숭이날은 그 오행 금과 그 관련된 날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재모론을 그 강화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또 기운을 또 이날은 품고 있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께서 그 이날 아침에 그 눈을 뜨자마자 유리잔이나 또 유리컵을 그 왼손으로 만지면서 그 하루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런 그 작은 또 풍수행위가 또 그날의 그 재모론을 또 크게 그 이끌어줍니다. 돈복을 크게 그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또 풍수적인 실천도 돼줍니다. 유리는 그 투명하고 또 순수한 물질입니다. 재모론의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. 그대로 또 유입되도록 크게 곧 돕습니다. 경신일진은 특히 그 오행 금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유리의 그 투명함과 또 금의 기운이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 재물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. 왼손은 그 풍수에서 우리가 그 흡수하는 그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잔을 그 아침에 눈뜨자마자 이렇게 그 왼손으로 또 접촉을 해주게 되면 이런 그 풍수행위에서 그 재모론은 크게 그 흡수됩니다. 우리에게 또 유리하게 그 금주 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풍수적인 그 방법이 됩니다. 유리잔은 그 풍수에서 그 재모론을 투명하게 또 끌어당기고 재물의 흐름이 또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런 그 하얀 원숭이날인 이런 경신일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유리잔을 그 왼손으로 만지면서 그 하루를 또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 금주 눈과 또 재물 보기 더욱 깨끗하게 유입이 됩니다. 그 기운이 또 온전히 또 우리들에게 깊이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. 유리는 그 불필요한 그 에너지를 차단을 합니다. 투명함으로 인해서 그 재물의 그 기운이 맑게 그 유지가 됩니다. 우리가 아침에 그 눈 뜨자마자 이렇게 왼손으로 유리잔을 그 접촉을 해주게 되면 이런 그 하얀 원숭이날인 이 경신일진에 재물복은 더욱 탄력을 받습니다. 금주 눈을 더욱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는 그 풍수적인 실천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돈복을 또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그 멋진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